1강 강의 Welcome back to the lecture. 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1강 구성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구조, 문법, 어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거의 인이 박혔을 것 같아요. 거의. 문제 유형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필요하면 해석을 하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해석 없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좀 취약해서 얘기하자면 경제적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문제풀이가 왜 필요하죠, 토익에서? 토익은 75분 안에 10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Part 7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정답의 단서를 좀 더 빨리 찾아내시는 선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답을 내더라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는데요.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라 그랬죠. 선택지의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 일단은 인칭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일반적인 명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랬죠. 주어자리와 목적어자리의 형태가 다르다. 데스크는 주어자리에서도 데스크고 목적어자리에서도 데스크예요. 자, 그런데 쉬는 주어자리에만 나오죠. 명사는 명사인데 주어자리에만 나오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하고요. 자, 특이하게도 her는 형용사 자리에도 나와요.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자리에도 나오죠. 명사 역할도 겸합니다. 목적격이라고 하죠. hers는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보통 사물을 나타내겠죠. 그녀의 물건을 주로 나타낼 거고요. 사물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에 다 나오는 그런 명사 자리에는 모두 출연할 수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어때요? 일단 강조할 때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self,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목적격 자리에 나오는데 주어가 다시 한번 목적으로 돌아갈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she saw her on TV. 제가 많이 쓰는 예문이죠. 그녀가 그 여자를 TV에서 봤대 라고 하면 서로 다른 여자예요. A, B. 그런데 she saw herself on TV 라고 하면 그녀가 그녀 자신을 TV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자리에서 나오는 목적격이긴 한데요. 주어가 다시 돌아갈 때만 쓰이는 제한적인 목적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를 위해서 부사 자리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때요? 딱 보니까 with 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고 assistant 라고 하는 명사가 보여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형용사 자리고요. 형용사 자리에는 소유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인칭대명사 문제는 매 회차마다 한 문항, 많이 나오면 세 문항까지 part 5, 6 전치를 통틀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 자리에 사실은 소유격 찾기가 되겠죠. 자, 인칭대명사는 이렇게 용법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칭대명사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땐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풀이하시길 바라면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이 끝났으니까 2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EBS랑이 아니죠. 자, 저희는 이제 해설 끝나도 해석 연습 자세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책을 덜 살 수 있고 돈을 덜 써도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해석 연습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자, 주어는 philips고요. 동사는 plans가 되겠습니다. plan은 이제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요. 따라서 이하의 투분 형사는 목조가 되겠죠. 무엇뭇을 계획한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구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applicant이니까 지원자들 되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랑 같이요? 자, assistant는 ant고 대표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죠. 그래서, 자, 비서 조수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조수와 함께 지원자들을 면접 보는 거죠. 인터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plans 대신에 여러분들 토익 보러 가시면 intends to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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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